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그니병 옷세트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세루타 보마치의 사당에서 출발할거에요. 만약 사당을 클리어하지 않았다면 감시옷의 조망대에서 날아오세요. 그리고 그니병 옷을 얻으러 가는 길에 많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. 레벨 55 왕가의 방패, 레벨 36 강철 리잘보, 레벨 50 그니의 활 2개 올드래곤의 용암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출발! 한 번에 쭉 가니 잘 따라오세요. 아! 그리고 여기서 얻은 모든 무기들은 붉은 달이 뜨면 리젠이 되니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해당 장소로 가서 얻으면 됩니다. 굳이 골고루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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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근이병의 5세트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